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유롭고 평균, 대단히 송구스럽지만, 부탁이 있습니다. 전설 속 우리 천연대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도, 자유롭고 평등했던 리온을 위해 싸웁시다. 대단히 송구스럽지만, 부탁이 있습니다. 우리 천연대에게 전설 속 천연대의 용맹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. 어라? 누구시더라? 어디로 갔지? 다음엔 뭘 조사해? 어이, 거기 서 있으면 햇살이 내 쪽으로 안아... 뭐? 평화로운 한때를 방해하지 말아주겠어? 대단 골치 아픈 일들 뿐이라니까...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... 캡슨 전설 속 천연대! 대단히 송구스럽지만, 부탁이 있습니다. 자유롭고 평등했던 리온을 위해 싸웁시다. 어이, 미안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다. 들어줄 수 있나? 역시, 지엔잼. 총만 망가지지 않았어도. 어? 어쩔 수 없네. 인정을... 우리 천용대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도. 전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, 부탁이 있습니다. 경우롭고 평등했던 리오는... 우리 천용대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도. 전설 속 천용시비걸의 육맹이, 당신과... 뀨뀨뀨! 항상 다들 사실을 말하면 그런 반응을 보이도... 실은, 알키 컴퍼니 기술에 관해 궁금한 게 있는데... 시간 좀 돼요? 필사는 기대하고 있을게요. 천용대는 영 믿음이 안 갔어요. 신 industry loyal 너 실력이 그렇게 들지 않나? 대단히 송구스럽지만, 부탁이 있습니다. 자유롭고 평등했던 리온을 위해 싸웁시다. 과연 어찌되든 니가 고른 길이니까 나야 상관없지. 안그래? 우리 천용대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도... 그럼 내가 상관없는게 좋겠습니까? 이곳은 이곳에서 수납을 지켜봅시다. 이곳은 이곳에서 수납을 지켜봅시다. 이곳에 도움을 지켜봅시다. 이곳은 이곳에 도움이 되었을 때, 이곳에 도움을 지켜봅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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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